올라가볼까? 그래 가자. 대한민국이 만든 F-A-50 T-50 항공기를 보고 있습니다. 짠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여기 헬리콥터도 있고 뭐 많다. 요것도 보고 가자. 유니폼 유니폼. 비행기 항공사 유니폼. 유니폼 예쁘지? 이거는 니가 저 대한항공 제주도 갈 때 탔지? 어. 이거 기억 안 나네? 이거 옛날에 예린이 일본 갈 때 티웨이 탔잖아. 빨간색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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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티웨이 탔었잖아. 오. 기억 잘하네. 이야. 예린아. 여기 하늘에도 비행기 있다. 우리 헬기 한 번 보러 갈까? 예린아. 그리고 이거 봐봐. 이거.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야. KF-21. 보라메. 사람이. 어. 옆에 서봐. 찍어줄게.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저 최초의 전투기. 기가 막히지? 여기 땅에서 막 뺑글로 한 번 잡아줄게. 멋있다. 여기 경찰 헬리콥터도 있네? 어. 봤어요. 어. 이거 이거 뭐야? 이거. 우와. 뭐 많다. 그치? 예린이 탔던 비행기 한 번 찾아보세요. 어떤 거 있을까? 위에도 있네. 한 번 찾아보세요. 어떤 여객기를 탔을까? 비슷하게 생겼어? 비슷하게 생겼어? 어. 아빠 이거 너무 비슷해. 어. 귀여워. 나중에 파는 거 아니야? 흐흐. 어. 이거 파느라 해도 비행기 같아. 비행기. 어. 충분히 보고 이층으로 올라갑시다. 예린아. 예린아. 여기 뒤에도 비행기 있다. 여기 여기서도 한 번 찾아봐. 이 친구 사진 끝나고 나면. 어. 여기도 예린이 한 번 찾아봐. 여기 어느 비행기 탔는지 한 번 찾아봐. 비행기 장난감. 천수유천에도 있는데. 아. 유천에도 있어? 어. 여하튼 뭐 짱깨가 있네. 중국. 띵오아 한 거. 저런 건 좀 빼지? 짱깨도 나중에 중국은 공간에. 어. 어. 네. !,